안녕하세요. 반대세상유기농원 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3일 반대세상유기농원은 오늘 유기농 당근밭에 풀뽑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참 지겹죠. 여기가도 풀 저기가도 풀. 풀하고 전쟁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인부 2명을 동원하여 당근밭 포기에 풀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당근이에요. 이런 당근은 남겨두고 이 풀들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 주어야 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빠르게 할수도 없고 여기에 당근은 남겨두고 옆에 풀만 제거하기가 내가 이렇게 신경써 일일이 아닙니다. 이 풀뽑기 작업만 잘해도 당근농사 70% 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뽑아 이렇게 뽑아 천천히 뽑아야 합니다. 천천히 뽑아야 합니다. 천천히 뽑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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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로 이렇게 뽑아주고 나서 아니 여기는 2차로 뽑은거네요 밑에는 지금 아예 1차도 이렇게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넘치고 맛있고 저장성이 뛰어나오고 맛과 향이 좋은 유기농 당근 8월 달이면 여러분들 식탁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